안녕하세요 여러분 용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루스입니다 여기서 또 배네요 아무튼 오랜만에 야외 영상을 이렇게 오랜만에 찍는데 지금 있는 곳은 바로 공항 이런 사람이 꽤 많은데 저희가 왜 공항에 왔느냐 알라차 갑니다 넌 조용히 해요 저희 여행으로 4박 5일 동안 알라스카 여행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저희랑 같이 가는 친구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비행기표가 달라서 따로 움직이는 상황이고 전부 다 백신을, 미국에서 백신을 맞고 여행을 가는 상황이고 저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여행하는 거라서 좀 되게 굉장히 들떠있는데 솔직히 알라스카는 갈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일생일대의 기회? 그렇죠 이번 기회 아니면 알라스카 절대로 갈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최대한 많은 것을 영상으로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려고 야외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조금 전에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바로 이제 게이트로 들어가야 돼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는 최대한 생략하고 알라스가 도착하면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기는 엘베라스카 주문공사 해검의 밤도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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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업소,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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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출산하고 습소, 수소, 수소, 수소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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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배달의Ask, 해물,수소, 수소 목소리대의 Pronoun,장,수, 수소, 수소 이 밤을 치러기 요구,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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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호소, 수소 이 밤을 안 먹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현재 알래스카의 준호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고요. 다음 비행기까지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가지고 지금 잠깐 차를 렌트를 하고 주변에 살짝 둘러보다가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돌아올 예정인데 6시간 정도의 자유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근방을 한번 구경을 하다가 앵커리지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쁘다. 아 진짜 이쁘다. 야 별거 없는데 날씨도 시원하고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 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아 지금. 비행기에서 지금 몇 시간째 쓰고 있었던 거야. 지금 일단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서 여태까지 뭐 먹은 게 없어가지고 일단 밥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여기 주변 구경을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전에 수고하는 브루스 씨. 잠깐만 안 보여. 와 진짜 이쁘다. 와 진짜 대박이다. 우리가 사는 데는 이런 게 없으니까. 와 날씨 진짜 좋다. 진짜. 네이처즈 향기. 식물을 가라시할 거야? 이거 나 이따가. 이게 스모크 셀먼 스프레드고 이게 스모크 셀먼 클램 차우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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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역시 한국인은 국물이야. 이것도 국물이잖아. 그치. 이게 잘 나오는 건가? 아 뜨거워. 이거 제가. 이거 잘 왔어? 맛있다. 잘 안 잡히네? 이거 어떻게 가능해? 이게 안 되는데? 맛있다.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사실 큰 기대 안 했거든? 진짜로. 사실 큰 기대 안 했어. 이거 맛있어요. 와 이건 화질 때문에 맛있어 보인다. 진짜 맛있어 보인다. 어때요? 표정으로 보인다. 잠깐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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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맛?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이건 진짜 못 먹어보는 맛. 아 그래? 좀.. 맛있네? 너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 근데 이게 한국 사람 입맛에 진짜 맞을 것 같아 진짜 마늘이랑 양파, 다클? 아 맛있다 심지어 이게 빵이 얇아 아 진짜 배부르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일 맛있었고 너도 이게 제일 맛있었다고 했지? 집이 제일 맛있었고 그 다음에 습 피자는 맛있긴 했는데 피자니까 피자니까 어쩔 수 없이 요거 두 개는 우리가 못 먹어보는 맛이니까 요 두 개가 이제 1,2등 요것도 진짜 맛있긴 했는데 요것도 진짜 맛있긴 했는데 아쉽지 진짜 잘 먹었다 아 배부르다 이게 남긴 게 좀 그치긴 한데 이제 밥도 든든하게 먹고 남는 시간 동안에는 여기 하이킹하면서 시간 보내려고 하는데 여기가 정확하게 장소가 어디죠? 어 여기 보시면은 You are here라고 써있거든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진짜 공기랑 다 내가 물론 마스크를 해서 공기를 직접적으로 마시고 있지는 않지만 좋은 자연을 본다는 것만으로 힐링이 된다는 게 신기한 거 같아 그치 그치 저 앞에 글레이셔가 글레이셔가 있죠 한 번 글레이셔를 글레이셔를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데 글레이셔? 나한테 물어봐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빙판같은 빙 빙하 빙하라고 해야 되나? 빙하 아이스 아니야? 아이스브릭? 그건 그래 나한테 물어볼게 아 아 아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쁘게 나온다 그러니까 말라스카 경치 아 아 정말 중요한 거 봐 아 진짜 너무 좋다 아쉬운 거는 진짜 여기 진짜 이쁜데 영상통에서 잘 안당긴다 저기가 여기가 진짜 잘 안당겨 가까이 가서도 생각보다 잘 안당겨 가까이 가서도 그럴 수도 있어 계속 이동합시다 와 진짜 대박이다 나 폭포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거 거의 처음이야 와 진짜 멋있다 웅장하다 여기 이불이 있어 잠깐만 독수리 독수리 아닌 거 같다 독수리 아닌 거 같다고? 독수리라며 아닌 거 같애 아직 진짜 안 느꼈어 진짜 여기 잘 왔다 시간 내서 오게 잘한다 소화 시킬 겸 소화 소화 시킬 겸 산책을 좋은 데서 하는 거지 이 일은 여유 다른 산책로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는 이제 저쪽 빙아랑 폭포 위주로 보는 거면 여기는 무슨 위주일이라나? 여러 위주라고 보인 건데 네 지금 시즌이 아니라가지고 연어 시즌이 이런 데서 곰이 연어를 잡는 장면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딱히 그 시즌은 아닌 거 같고 근데 되게 이쁘다 산책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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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무슨 혼자 있는데 만지면 죽지 않을까? 만지면 죽지 않을까? 쟤네도 독 있지 않아? 아닌가? 독 있지 않아 조금 죽을만한 편이 아니야 그냥 계속 걸으니까 주차한 데로 나왔네 길 잃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나왔다 아 근데 너무 좋았다 일단 저쪽이 너무 좋았던 거 같아요 우리 처음에 갔던 데가 그럼 이제 저녁 먹는 장소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쉬면서 좀 이따가 공항강으로 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 번 차 하고 가봅시다 여기가 항구 네 여기 주노 항구인데 여기가 다운타운 쪽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평화로운 다운타운은 처음인 거 같아요 드디어 도착했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 거덜났어 와 진짜 잘 먹었어 점심때 먹은 게 아직 배 꺼지기 시작했는데 딱 간단하게 배에 채울 수 있어서 너무 그냥 먹다가 바로 바람 불어서 아 밖에서 밥 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갑자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아들 피신하고 아직 시간 많이 남긴 했는데 그냥 공항으로 가가지고 공항 안에서 쉬는 걸로 해서 준호에서의 여행을 여기까지 하는 거 아 여기까지 해서 또 뵙겠습니다 네, 오케이 생크리즈에서 사다뱉는 걸로 우리 집에서 준호에서는 여기까지 자세히 수고하셨습니다 번역시 오 이쁘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